한국의 떡볶이 경답이 나왔어요 왜? 아니에요? 정원 대보름 아 못먹는데요? 몰랐어요 아 그게 그죠 저는 얼마 전이었잖아요 낙오탕 오늘이 그거에요? 정원 대보름? 아 전혀 몰랐어요 네, 진짜 모르겠어요 떡볶이 아니구요 네 저도 오늘 하나 배웠네요 네, 셔츠 예쁘다고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우고밥 네 네 그러면 설에 세뱃돈 받았냐고 이제 저는 받을 때가 아니죠 다시 내가 받을 때가 아니죠 내가 받을 때가 아니죠 내가 받을 때가 아니죠 네, 근데 중요한 건 안 줬어요 대해서 얘기하고 싶네요